선종이 5개라고요? 캄캄해지면 추워질 텐데 불이 들어오긴 했어 여기 위에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밝아지냐 이건데 너무 어두워지면 방송을 못하니까 철수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지? 대부도 지나서 올다 지는 포인트지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? 그래? 어우 근데 이쁘다 좀 이쁘다 그쵸? 이쁘죠? 이쁘다 늦게라도 집에서 잠자고 오는 게 좋을 듯? 그런가? 그린가 그린가 밑밥 쫓아가고 5분 뒤에 안 오면 제가 보자 그래? 네 지금이 7시 반 인데 제가 살짝살짝 어둡거든요 한 9시 되면은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아서 불이 다 켜져 있긴 해 입술 이쁘다고요? 아니 봐봐 아 이게 야간 낚시가 그때도 남해도 또 힘들었거든 그리고 불이 다 켜져 있긴 한데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나 될 수 있을 때까지는 해봐야지 아 근데 저기래 포인트가 자꾸 저기 한번 가보십지 왜? 남해요? 남해 남해 좋지 주변에 사람 없냐고? 저기는 다 같은 사람일걸? 저기 뭐야 저기 약속하고 만나는 동호회인가? 아무튼 그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까 토오취 유미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 인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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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끼 개찌렁이 인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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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왜 강식 감수냐 나 막 바다 민장대 민장대? 이거 생선주로 모나요? 몰라 여기 뭐 나와서 놀래미? 놀래미 나온다는데 여기 영종도 아 영흥도 섬이죠 나 바닥 내가 원투라서 바닥죠 상남자님 어서오세요 나는 낚시조력 30년 오래됐다 아니 잡아야 회를 뜨지 저기 뭐야 저거 다 가지고 왔는데 아 정말 뭐야 이거 사실 아 맛있겠다 언니야 그래가지고 그런거 부럽다 소주 말고 맥주 가지고 왔어 소주 말고 맥주 가지고 왔어 어니언 어니언 오징어볶음에다 계란찜이면 보며 사진 보내 왔어 아니요 오늘 집에 쉬고 다시 낚시 나? 한 시간? 한 시간 있다가? 아니 왜 밝아 보이는 거야? 실제로 어두워 오늘 같은 날 좀 아닌가? 그럼 내일은 어떨까? 아 여기 약간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상 되게 어둑어둑해 화면상에서는 좀 그래 보여 내가 안아주고 싶다 추울 때 나야님 어서오세요 내일 아 내일 그럼 어디로 가지? 저 내일 약간 좀 진짜 작정하고 다시 오고 싶어 내일 아침 일찍 몇 시 정도? 창호님 어서오세요 모야님 어서오세요 자기 자고? 싫어 아니요 제가 거기까지 멀리는 못 가요 내일 여덟시쯤 포인트 궁금해 이따 얘기해 알려줄게 너 알려줘 나 미리 알고 가게 서해 포인트만 알려줄게 어디 오빠 작정하고 집에서부터 포인트로 출발을 해야겠어 어디? 아 알겠어 오빠 그럼 집 가서 알려주라 거기 여기 방파제는 그 테트라포트 있는데 거긴 좀 위험해 망둥이는 별로 먼데님 어서오세요 몇 시인데 몇 시인데 몇 시인데 세지기 전에 오징어 미끼 사와 아니야 저녁 나 지금 궁금하단 말이야 몇 시쯤이면 내 얼굴이 안 보이지는지 그거 알면 내일부터 참고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보고 잡으면 보고 맑은탕 해줘 세지기 네 내일 저기인 것 같아 나 내일 저기 가야 될 것 같아 네 오빠 여긴가 봐 저긴가 봐 개찌렁이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개찌렁이 갈고 다 써야겠다 아깝다 저긴가봐 안 먹는데 진짜요? 안 먹어 지금 손에도 안 먹었는데 안 먹는데 어? 오늘 비왕석으로 한가봐 그쵸? 비와서 더 안 되는 것도 있겠지? 비 덕분이라서 옆은 다시 한 번 도전 최대한 가깝게 여기가 그거래요 돌 다시 한 번 자 아 막 미끌리미 심해 여기 있어 보여?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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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오빠는 잡힐 것 같아 차 들어오면 안 되는데 아니 Constitution 프리빈 패 bum 본사 조금된 보기 비쥬 부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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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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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it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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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다리 까만 봉다리에다가 물티슈 넣어놨거든요 쓰러지지 말라고? 내가 항상 해놓잖아 상반대 조그만 거에다가 검은 봉들여가지고 그 뭐야 물티슈 넣어놓잖아 어 라스트 또 요게 또 요게 관컨이지 또 엄마 막 꼬였다 와 이게 또 뭐냐면 어 얘 개비싼거라고 진짜로? 이게 근데 내꺼보다 커 원래 쓰는거보다 커 그리고 이거를 일부러 이게 랩핑을 했대요 형광색으로 그리고 오 간지난다 아 아 이거 당장 해보여 이렇게 해서 빵! 아 나 좋댔다 오늘 느낌 왔다 이거 반사 스티커 이거에다가 아 진짜로? 아 근데 이거 이게 오 씨 반을 어딨어 오 반을 어딨어 반을 끼워주고 가지 않았어요? 오 오 저걸로 참치는 못 잡냐고? 잡지 나 내일 참치 잡으러 가야지 요 아 뽑았다고 아 아 고래 잡아야죠 내일 고래든 참치든 그냥 아주 그냥 빵! 어? 왔어 오예 다 내가 내일 다 잡아 다 차 오예 눈 눈 눈 눈 눈 오예 정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